15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애에 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봅시다. 다들 알겠지만 그냥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고 나침반 자침의 방향을 확인한다. 지금 실험 장치를 보니까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원 장치 연결했고 가변 저항이 있고 그러네요. 전원 장치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고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하면 이 전선 아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 이때 나침반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 실험이네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은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를 두 배가 되고 그 다음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나랑 다를 지금 보니까 일단은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위쪽이잖아?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 방향이 되게 될 거야.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전선 아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될 텐데 이쪽 방향이 될 텐데 문제는 뭐야? 전류의 세기가 두 배니까 얘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길이가 훨씬 길겠죠. 벡터의 길이가.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가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를 물어봤거든. 그치?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이제 나침반은 뭐야?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N극이 북쪽을 가르키게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구 자기장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쪽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같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핫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치? 얘 핫벡터는 근데 어떻게 돼야 돼? 한참 옆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치?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은 얘랑 얘랑 지금 나침반이 돌아간 각도가 어때? 비슷하잖아. 그치? 그렇다라는 말은 지구 자기장이 지금 정확하게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겠지. 전류의 세기가 이쪽이 세가지고 자기장이 얘가 셈에도 불구하고 얘 쪽 돌아간 거랑 요 쪽 돌아간 거가 같으려면은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져야겠죠. 그치? 지구 자기장이 치우쳐져 있어야 얘랑 얘랑 어느 정도 뭐지? 각도가 같은 각도가 나오겠지. 백터 합정을 했을 때. 그쵸? 그래서 답은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